네 이번 게임은 대전의 송진원 선수하고 서울의 진교철 선수의 게임이 되겠습니다. 9.3세트로 진행하고 있고요. 10.3세트로 진행하고 있고요. 10.3세트로 진행하고 있고요. 아 우리 교철씨 팬이 많구나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네 아 네 송진환 선수 드롭이 아 지금 다운이 되면서 어 진교철 선수한테 넘어갔네요 아 네 드롭 진교철 선수 드롭 쳐 볼게요 아 네 너무 날카롭게 들어갔죠 자 드라이브 싸움이 시작됐구요 자 크로스 아 네 크로스가 날카로웠네요 두 분 다 어디 가셨어요? 네 쉬러 가셨나봐요 아 우리 송진환 선수 오랜만에 나와서 참 이제 운동 새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또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구요 네 크로스 샷 네 날카롭게 들어갔죠 우리 박성호 씨 백에서 크로스 드롭과 크로스 많이 당하셨나봐요 조심하라고 하는거 보니까 자 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구요 네 확실히 그 진교철 선수가 몸이 빠르니까 어 부담없이 그 수비를 하고 있구요 수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 대체 전반적으로 샷에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네 toca 네 와 우리 명상이 들어왔네 나지희 누나 화이팅 이라고요 지고 왔나요 네 복식 지고 왔어요 복식 지고 왔답니다 결승에 우리 유은영 김미랑 선수랑 임정연 윤여진 선수가 결승에 갔네요 혹시 아 좋았구요 크로스 받았구요 이게 그 승진훈 선수가 몸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공에 힘이 있어요 잘 받고 있구요 지금 보니까 공이 많이 달궈졌네요 그래서 공이 잘 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리시브를 실수해서 지금 지금 여기 김천코트가 코트텍이라는 제품을 써서 코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ASB랑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공도 잘 맞고 또 이렇게 스핀도 잘 먹고 이렇게 지금 코트 굉장히 만족도가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높다고 하네요 저도 쳐보니까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아요 바닥도 좋고 그래서 진짜 운동할 맛이 납니다 아 우리 성호씨 이번 대회 한동안 대회 계속 잘 나왔었는데 왜 이번 대회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 우리 산을 좋아하는 박성호씨 네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송진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은 저기 몸집이 있기 때문에 스텝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어 공을 잘 받고 있어요 아 아 아 네 이 이 위닝샷에서 지금 위닝샷 처리가 조금 미숙해서 위닝샷을 쳐서 정수를 내야 될 포인트에 지금 어 실수로 점수를 잃고 있는 상황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받았구요 아 아 아 아 네 송진환 선수가 저런 걸 잘해요 니가 구석이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잡았을 때 어 팀보드 위로 공을 쳐서 니게곤에는 이런 샷을 잘합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아 오늘 pickup 진료 진교초선수가 첫 세트는 가져갔구요 아 그래도 게임이 이 어 게임이 이게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재밌지는 어렵죠 저 지금 어? 어? 리뷰는 됐는데 드라마는 게 아니고 자료는 남아있었는데 지각이 안하니까 어? 아 어? 아 아 응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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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에서 짧은 보스터 공격이 다운이 되면서 A6입니다 송지원 선수가 게임볼이네요 A6요 8대6입니다 아 공격에 방해가 됐죠 스트록 1대1 세트 스코어가 됩니다 오른쪽 복식 코트에서는 남자 복식 4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공격에 방해가 됐죠 아 공격의 방어 아 공격에 방해가 됐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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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광주님 진원 화이팅이라고 지금 응원하시네요 자 좀만 버티자고 두 사람 자 식스 세븐 자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서 지금 자 두 사람 뛰고 있는데 자 세븐홀 자 병현님께서 곰실집에서 삼겹살 사준다고 진교철 이기며 오벤져스 다른 분들이 지금 다 본인들도 가도 되냐고 말씀하시네요 자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롭샷 포인트 드롭샷 잘 들어갔습니다 자 매치볼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또 8대8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잘 찍혔어요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볼 아 조금 늦었다고 심판 레슨 선언했습니다 아 한 점 승부네요 진검 승부 한 점으로 자 두 분 다 화이팅이요 아 진검철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네요 아 진검철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네요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